두부 두부 이거 가져갈까? 됐다 가자 두부침 너무 많다 여기 우리 칫솔 한개 가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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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만한 데가 많네 제주도는 강아지 떼고 갈 데가 많네 갔다 와서 후기를 적어놨는데 블로그에 방금 갈려 했는데 너무 먹었다는 거야 비행기 타서 올라갈 때 오오오오 할 때 놀리면 어떡해 제주도 도착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주도가서 또 아프면 그래 좀 그런 걱정 하긴 했어 네 아 근데 두부 제주도 냄새 맡게 해주고 싶은데 제주도네 두부 지금 조금 신났는데 네 맛있어 다 먹으러 왔다 동배라 다 먹으러 왔다 일어난 도둑 배달 날씨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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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영우 너 도구를 위한 여행 맞아? 어 이제 갔다? 저거 뒤에는 무서워 왜? 아 얘네를 띄워 이렇게? 어 띄우는 게 낫나? 이거 아는 거 같은데? 다 왔어 다 왔어 오오오 기다려봐 잠깐만 오빠 오면 가자 오빠 오면 가자 기다려 어 여기야? 응 두부 풀어줘 되잖아 기다려 풀어줄게 와라 아 좋아 아이 신나 여기 아까 총 거기 한 3배 되는 거 같지? 어 아이 신나 아이 신나 두부야 두부야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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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아한다 어 여기 더 넓었네 응 응 어 두부 신났어 두부 물 먹을까? 중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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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아 이거 안 딴 데로 해줘 도구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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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저 딴 데로 보내주면 안 돼 어 딴 데로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혓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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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나왔잖아 됐다 어? 두부 어디갔어? 아 아 두부야 으응 아 아 아 가자 자 가자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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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야파 잘하겠다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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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이 입이 시커멍 입이 더럽네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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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해볼까?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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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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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찾았지? 어.. 뜨부 어떻게 찾았어? ㅋㅋㅋㅋ 아이고 지지 지지 자오쥐 자오쥐? 애매해 내가 왜 이렇게 소울을 먹지 어색 잠깐만 아... 어... 이상한데? 이상한데? 이리 오게? 응 발 젖었어 누구야? 응 가자 오 이거 봐 핑크 되게 핑크 두부 두부야 어... 야 이거 왜 이리 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